진준 성구현의 진짜 중국어 26과 얼마든지 앉아 있어도 돼 우리 진짜 중국어 책을 보시기 전에 이럼 할 줄 아시면 뭐 사실 고수 인정 얼마든지 앉아 있어도 돼 중국어로 뭐해요? 또 지어도 그이 또 지어 이게 뭐예요? 얼마나 오랫동안 원래는 또 지어로 이렇게 했을 때는 얼마나 됐어라는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라는 글자가 꼭 질문 뿐만이 아니라 형용사랑 함께 쓰이면 그게 얼마간이라는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얼마간이라는 일종의 감탄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여기에 얼마나 있어도 돼 얼마나 오래 해도 돼 얼마나 말을 해도 돼 등등등등의 표현으로써 상관없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래서 아까 성쌤이 처음에 제일 처음에 들었던 그 예문 있죠 얼마든지 여기 앉아 있어도 돼요 또는 얼마나 갖다 써도 돼 맞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제일 마지막 문장 여러분 하나만 더 나는 널 좋아하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려도 돼 괜찮지 그렇다고 두 시간씩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릴 수 있어요 진준 늦으면 저는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? 너 없으면 안 되거든 자 진준쌤 여기다가 옷 놔도 자리 차지하지 않죠? 괜찮아요 타면 어 여기다 둬도 별로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신경쓰지 않고 놔도 돼 부잔디팡 부잔디팡 이 짠이 그러니까 점유율 할 때 그 점자죠? 맞습니다 차지하다 점유하다 할 때 점입니다 부잔디팡 휴대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진 좀 지울까? 괜찮아 냅도 그걸 삭제해서 뭐해 휴대폰이 사진이 얼마 차지하지도 않는데 나 휴대폰 메모리가 커 그러면 부용샨 쪼피엔 쪼피엔 부잔디팡 사진이 뭐 공간도 별로 안 차지해 맞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27강 때 뵙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는